궁금해, 궁금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들어오세요.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 근데 보통 이용식 씨가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직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좀 있으면 나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멋지다. 데뷔 때? 오, 피규어. 오, 깜짝이야. 나오시는 거야? 아빠. 아빠, 배 다 보이거든? 걸렸잖아. 아니, 나와. 배가 먼저 보였어. 조금 더 자면 안 되냐? 안 돼. 지금 해가 중천이야. 아빠도 이제 빨리 운동하자. 운동해야 돼? 응, 해야지. 양말부터 신자. 하... 아침 밥 먹고. 양말 못 신어. 안 돼. 양말부터 신게, 양말. 하나, 둘, 셋. 엄마가 꼭 여기다 놓고 양말을 신으래요. 양말 신을 때라도 스트레칭 하라는 엄마의 깊은 뜻이야. 잡아, 잡아 거기서. 진짜 딸 바보가 될 수밖에 없겠다. 그러니까 저리가 어떻게 시집 뻔해. 몸무게 재야지. 아침마다 체크를 해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왜 그러지? 왜? 뭐가요? 서로 놀라셨는데요, 지금.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? 우리 집에 있던 체중기가 이거야? 어머. 아니지. 이거야.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. 하나 더 있긴 했는데. 그걸로 해야 돼. 이게 잘못됐어? 아니, 109에서 왜 111이 나와? 이렇게 다시 한 번 재보자. 갑자기. 다른 체중기인가요? 109다. 이 체중기 차렸어.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요. 이게 마음에 들어? 좋아. 얘 정말 괜찮은 애다. 이걸로 할래? 응.